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주 쉬었어요. 제 개인적인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관계로 강의 녹화를 못했는데 저 잘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큐베이스 안에서 조금 다른 걸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콘탁이나 또 할리온이나 이런 가상악기를 썼을 때 멀티채널로 되어 있는 가상악기들이 있죠. 멀티채널로 되어 있는 가상악기를 사용을 할 때 이 아이들을 오디오 채널을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출력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되면 믹싱 할 때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있어요. 큐베이스 안에.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숨겨진 기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리 악기를 좀 불러왔는데요. 콘탁의 이렇게 세 개 악기 피아노 드럼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할리온의 피아노 그 다음에 할리온의 드럼 약간 좀 힙합 드럼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옴니스피어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옴니스피어의 스트링 그리고 옴니스피어의 스택 음색을 그냥 지피는 대로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런 음색 일단 악기에 멀티 채널로 해서 제가 불러 놓은 상태예요. 콘탁만 먼저 보시면 콘탁에 이렇게 피아노, 그랜저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러머, 제이베이스 이렇게 베이스까지 세 개의 음색이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이렇게 해서 16개의 채널까지 쭉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악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미디 트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미디 트랙만 분리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오디오 트랙은 콘탁에서 그냥 스테레오 두 채널만 나갈 뿐이죠. 그죠? 1, 2번 이렇게 여기 보세요. ST1이라는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소리가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그냥 오디오 트랙 한 트랙에서 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인풋 아웃풋 채널, 그 다음에 VST 인스트루먼트라고 있죠. 여기 인풋 아웃풋 채널은 놔두시고요. VST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가상악기 불러온 VST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가상악기를 불러온 악기 음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디냐 하면 VST 인스트루먼트가 이거죠. 그죠? F11. 여기에 렉으로 추가시킨 1번 콘탁, 2번 할리온, 3번 옴니스피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여기에 콘탁, 할리온, 옴니스피어 이렇게 오디오 채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콘탁이면 콘탁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콘탁에 해당되는 오디오 트랙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KT-ST1 이라고 하는 이게 실질적인 오디오 트랙인 거예요. 콘탁의 피아노를 이렇게 소리나도록 모니터링을 해 놓고 이 콘탁 ST1 이라는 이 오디오 트랙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소리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을 해도 이 트랙에서 소리가 뜨죠. 베이스도 이 트랙에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콘탁에서 나오는 오디오 트랙은 하나다. 오디오 트랙 지금 스테레오로 이렇게 1, 2번 해서 오디오 트랙 하나가 나오고 있다. 스테레오 트랙 하나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오디오 트랙을 분리를 시켜보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먼저 콘탁에서 세팅을 먼저 하나 해줘야 됩니다. 콘탁을 먼저 불러올게요. 콘탁을 불러오시면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세팅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아웃풋이라는 메뉴를 불러와야 돼요. 아웃풋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딱 불러오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웃풋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면 이 밑에 아웃풋에 관련된 믹서기 모양으로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믹서기처럼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분리가 딱 돼 있고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ST1이 여기 딱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각각 플러그인으로 이펙트도 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건 콘탁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펙트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쓰고 있는 지금 악기의 개수만큼 스테레오 아웃풋 채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여기 플러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quantity 몇 개의 아웃풋 채널을 만들 거냐 이 뜻이죠. 여기서 두 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그죠? ST1 스테레오 아웃풋이 있으니까 그리고 number of channel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2채널 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1은 모노 채널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채널 짜리를 두 개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ST1 ST2 ST3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이걸 아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콘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개까지 만들었을 때 AUX를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UX가 4개 스테레오로는 AUX가 4개를 쓸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채널을 연결을 합니다. 밑에 가시면 1, 2번 채널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피지컬 아웃풋을 AUX1 1 2 로 바꿔줍니다. AUX1 1 그 다음에 AUX1 2 그 다음에 OK 자 ST3번은 AUX2 1 그 다음에 AUX2 2 이런 식으로 각각 바꿔줍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각각 1, 2, 3, 4, 5, 6 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이 그랜저 음색을 지금 미디 채널은 1번으로 지금 들어오는 음색이죠. 그죠? 어디로 출력해 줄래?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현재 ST1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거는 그냥 ST1으로 나가도록 놔두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ST2로 나가도록 ST2로 나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ST3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 콘탁에서의 설정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게 되면 ST1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드럼을 연주를 하면 지금 현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상으로 지금 생성되어 있는 오디오 트랙으로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3, 4번, 5, 6번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큐베이스에서 불러와야 돼요. 큐베이스에서 이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건 어디서 하느냐? 잘 보세요. 스튜디오에 VST 인스트루먼트 F11 단축키 요걸 누르면 자 요렇게 콘탁 악기가 렉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기 요 버튼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풋이고 요거는 액티베이트 아웃풋 이렇게 돼 있죠.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웃풋 채널을 오디오 채널을 아웃풋 오디오 채널이 지금 현재는 1번 요거 하나만 메인으로 스테레오로 요거 하나만 지금 활성화 돼 있는데 요거를 추가를 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체크를 해주면 네. 체크해 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KT 옥스 1 이라는 게 여기 추가가 됐죠. 오디오 채널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3번 아 2번 옥스 2번이라고 돼 있는 거 체크를 하시면 여기 옥스 2도 생성이 됐어요. 보이죠. 네. 자 요렇게 하면 악기 하나 둘 셋 세 개가 활성화가 다 된 겁니다. 오디오 채널이 세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 오디오 채널은 플러그인도 자유롭게 걸 수 있고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샌드 리턴 방식의 이펙터 페이더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오디오 채널에 똑같이 오디오 채널 일반 오디오 채널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하거나 DSP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피아노를 이렇게 재생을 하면 연주를 하면 ST1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드럼을 연주를 하면 OX1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베이스를 연주하면 OX2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각각 서로 다른 이펙터들을 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ST1에는 지금 피아노 음색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인서트 플러그인 해서 디스토션을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볼까요. 기본 우리 큐베이스에 기본 플러그인을 해 볼게요. 네. 이런 디스토션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피아논데 그 다음에 드럼 오디오 채널에는 뭐 리벌브를 주고 싶다. 리벌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지로 드럼을 소리를 내면 이런 리벌브가 먹힌 소리가 만들어지죠. 베이스 옥스 옥스2에는 또 오디오를 기타 이펙트를 갖다가 한번 먹여 볼까요. 베이스 기타 베이스 이펙트를 한번 먹여 볼게요. 요거는 표시가 확 나는 건 아니지만 르네상스 베이스라는 베이스의 소리를 한껏 저음을 되게 조금 이렇게 부스트 시켜 줄 수 있는 이펙트가 있어요. 굉장히 저음이 풍부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 두면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칠 때는 디토션 드럼을 칠 때는 리벌브 베이스 기타는 베이스가 부스트 된 소리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미디 채널도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오디오 채널로도 서로 각각 이렇게 독립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피아노면 피아노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그죠. 오디오 채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이제 믹스 콘솔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오디오 채널로 나오게 돼요. 보이시죠. 여기는 미디 채널 콘탁 피아노라는 미디 채널 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디오 신호는 여기로 나가죠. 피아노라고 지금 이름 붙여 놓은 이 오디오 트랙 인서트는 디스토션이 지금 돼 있죠. 플러그인이 자 굉장히 한번 세팅해 두면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음향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텐 채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자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한번 볼까요. 할리온은 지금 두 개만 우선 악기를 불러 왔는데요. 이 피아노 소리랑 드럼 소리 그죠. 이 소리랑 간단해요.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오디오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추가하지 않아도 자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여기 위에 탭에 보면은 믹스 라는 탭이 있죠. 그죠. 여기 믹스 라는 탭을 눌러보면 각 채널별로 아웃풋을 어디로 줄 건지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지금 메인으로 그냥 나가도록 메인 아웃풋 그죠.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웃풋 2, 3, 4 해서 16개 채널을 모조리 다 아웃풋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할리온이 좀 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은 메인으로 나가고 2번 채널 힙합 드럼은 아웃풋 2로 나가게 이렇게 세팅해 두면 돼요. 그러면 할리온에서의 세팅은 끝. 그 다음에 큐베이스에서 세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큐베이스 자 큐베이스 세팅은 VST 인스트루먼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액티브 아웃풋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메인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방금 알은 건데요. 할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하자마자 오디오의 서브 아웃풋이 자동으로 생성되네요. 오 몰랐어요. 진짜로 하나 해 볼게요. 아웃풋을 3을 세팅을 하니까 여기서 3을 세팅하는 순간 따로 추가를 안 해줘도 여기서 슬롯 3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아웃풋 3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되게 놀라운 기능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제가 설명해 준 것 중에 여기서 액티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액티브를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따로 그냥 이렇게 액티브를 안 눌러줘도 자동으로 네. 만들어집니다. 오디오 트랙이 자. 그래서 할리온의 피아노 네. 할리온의 피아노 할리온의 드럼 자. 이 트랙으로 뜨죠. 피아노는 여기 메인으로 뜨겠죠. 네. 오디오 트랙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옴니스피어 볼게요. 자. 옴니스피어 는 여기 여기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옴니스피어는 8개의 채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멀티 압기죠. 자. 1번 채널에는 스트링 그 다음에 2번 채널에는 스택음색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놨어요. 자. 이렇게 멀티 채널이 있을 때 이번에는 옴니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멀티 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눌러봅니다. 멀티 라고 되어 있는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4개의 버튼이 또 나오거든요. 그중에 믹서 믹서 라고 되어 있는 창을 엽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한 아웃풋 채널을 미디 채널은 1번 2번 3번 4번 해서 8번 채널까지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오디오 아웃풋 채널을 지금 현재는 A로 전부 다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죠. 요게 메인이에요. 근데 요걸 클릭을 해보면 A B C D 로 나누어서 H 까지 8개의 스테레오 아웃풋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의 미디 채널을 갖고 있는데 8개의 악기를 동시에 쓸 수 있죠. 근데 그 8개의 악기들을 모조리 다 아웃풋 채널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A로 놔두고 이 2번 채널 같은 경우에는 B로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C로 놔두고 얘는 D로 놔두고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자 마찬가지로 VST 인스트루먼트를 열어서 옴니스피어에서 액티브 액티베이트 아웃풋 여기 와서 자 옴니스피어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 있죠.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개수만큼 열어주면 됩니다. 자 A와 B가 지금 오디오 트랙이 생성이 됐겠죠. 여기 보시면 A와 B 오디오 채널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을 연주할 때 옴니스피어 A 오디오 채널로 뜨게 되고요. 스택을 연주할 때 옴니스피어 B로 오디오 채널이 뜨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졌나요? 아니죠?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오디오 채널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또 하나 있죠. 오디오 DSP 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원활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 섣불리 이걸 건드렸다가는 오디오 오히려 이제 음악을 더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겁니다. 오디오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참 모잘라요. 선생님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음악을 만들고 해왔지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음악만 잘 만들면 됐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한테 음악을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음향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에 DSP 플러그인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는 하지 않되 차근차근 음악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DSP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퀄라이저 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가공없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